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타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황영진입니다. 임영웅 BTS를 채취다! 지난 4일이었죠. 지니 뮤직은요. 지니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12월 한 달 동안 올해의 가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임영웅이 72만 표 이상을 득표해서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임영웅은 전체 득표율 중 32%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임영웅의 대표곡이죠. 이제 나만 믿어요는요. 지니 차트 트롯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 역시 트로트 가수죠. 김호중이 44만 표 가까이 득표를 했고요. 3위는요. 케이팝 신드롬을 일으킨 바로 방탄소년단이 올랐고요. 22만 표 이상 득표를 해서 전체 득표율 10%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임영웅님 올해의 가수 1위 압도적인 표차로 대단한 본임을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울영웅님 넘사벽 확인하셨죠? 기부도 넘사벽 멋짐도 넘사벽 울영웅님 사랑합니다. 70 넘도록 지금도 드라마나 가요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길을 의심했습니다. 영웅님의 노래가 내 마음을 흔들어놨습니다. 역시 누가 영웅님을 따라오겠습니까?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영웅님 노래 들으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아미입니다. BTS만큼 임영웅님 노래도 좋아해요. BTS 임영웅님 두 분 같이 노래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이돌보다 더 높은 점수로 1위 정말 대단합니다. 영웅님은 이제 대한민국 보물입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임영웅이 BTS를 이겼다고? 내 후계자는 이제 임영웅이다. 라고 아이디 비트엔진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도약하네요 임영웅님.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조만간 전 세계 사람들이 팝송이 아닌 트로트를 부를 겁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임영웅 때문에. 지금까지 태어나시아 댓글뉴스 개그맨 황영진이었습니다.